좋아요 구독 네 오늘 챗GPT에게 질문을 던진 내용은요 중국의 GDP가 예상치가 4%였는데요 4.5%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오프닝주 이번에는 힘차게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놨더라고요 챗GPT는 리오프닝 경제 활성화는 분명히 주가에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 첫 번째로 내놨고요 자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화장품도 있겠고요 여행도 있겠고요 또 항공주도 있겠고요 카지노 관련주들 어제 또 저희 증시팔 증시구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자 이렇게 여러가지 업종, 섹터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들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기보다는 각 업종별로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카지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는 분명히 편차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만 볼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 밖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중국 상황만 고려할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꾸준히 방송에서 해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주시를 한 뒤에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답변에 챗GPT가 내놨습니다 자 강관완코님 오늘 챗GPT의 답변은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A0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이슈가 어제오늘 이슈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지부진한 주가들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리오프닝 주식이 진짜 가기는 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제가 자주 지나다녀서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명동 거리 같네요 아 명동 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제가 알 길이 없는데 그렇죠 사실은 최근에 명동에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 저희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좀 잡아봤는데 명동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싸움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중국의 인파가 이렇게 몰려오는 느낌은 좀 없다 이런 게 이제 신문이나 언론, 인터넷 매체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는 톤인데 그 다음 숫지를 보시면 어제 나온 수치입니다 어제 금방 이현 앵커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1분기 GDP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4.5 이렇게 쭉 내려갔었잖아요 22년도에 0.4까지 갔었네요 그러다가 지금 4.5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상치 4.0을 지금 상회를 했는데요 그 소매 판매 지수는 더 올랐습니다 10%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상은 시장에서 한 7%밖에 안 했거든요 그 소매 판매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는 막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착안해가지고 우리 증시도 약간 반응을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시면 주가 차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가 가져올 때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래프를 보셔도 좋지만 오른쪽에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정리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CNC엔터나셔널이 화장품 관련 주로는 가장 많이 올랐더라 현재까지 말이죠 연초 대비 그 다음에 아무레지, 아무레파스픽, 한국콜마 이런 순서로 쭉 돼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코스메크코리아, LG생활건강, 콜마, BNH 어제는 조금 이렇게 올랐습니다마는 최근에 오른 게 없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한 4달 동안 지금 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다른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호텔, 면세점, 카지노 관련 주예요 이쪽에서도 보시면 순서대로 GKL, 호텔신라, 하나투어 하나투어부터는 벌써 100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오른 게 없어요 하나투어도 오른 게 없고 신세계, 파라다이스, 롯데쇼핑, 롯데관광개발 다 연초 대비해서 지금 밑에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GKL만 지금 위에서 약간 혼자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100을 기준으로 10%도 못 올랐어요 그 정도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 차트 또 볼까요? 먼저 간 주식들 어디 있습니까? 티웨이, 항공, 진웨어 제가 언급을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비싼 주식은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싼 주식 싫어하고 호텔신라도 뭐 면세점 관련주로도 그렇고 호텔 관련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6.3배입니다 저는 뭐 높다고 생각하고 하나투어도 아주 높습니다 이쪽 끝으로 오면 롯데쇼핑 신세계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수익성이 또 잘 안 나요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한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GKL은 카지노 관련해서 아까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CSE 인터내셔널도 화장품 관련해서 가장 위에 있었는데 자, CNC 인터내셔널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CNTC는 최근에 DS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더, 그러니까 수주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되고 있나 봐요 작년에 이제 700만 개 수준에서 금년에 벌써 천만 개 수준으로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공장이 지금 막 생산하는데 작년에 2배 정도 수주를 한다고 그래서 밀려드는 오더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장세가 있다 그리고 주가도 슬슬 반향을 하고 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골라본 거고 차트로 봐도 외국인들이 누적 매수로 보시면 쭉 계속 사들어오고 있잖아요 사들어오니까 어때요? 주가도 쭉 이렇게 같이 강세를 보면서 탄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괜찮은 주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골라봤어요 물론 화장품 주에 LG생활 건강도 있고 아무래도 퍼스픽도 있고 아무래도 G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항상 수익성 RO이라는 걸 보고 견져봐서 골라오기 때문에 제 눈에는 CS 인터내셔널에 뛰었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 거를 보시면 GKL입니다 GKL은 금년에 크게 오른 것도 없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저희도 어제 누가 와서 GKL 얘기했잖아요 GKL은 이제 중국 회복이 가시화되고 2분기부터 본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여기를 레저 탑픽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차트를 보시죠 주가를 보시면 여기는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이 사들어오면서 바치고 있어요 그렇죠? 꾸준히 들고 있네요 네, 기관이 제일 밑에서 보시면 됐고 크게 주가가 올라온 게 없어요 연초 대비해서도 거의 조금 올라왔잖아요 어제 반등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밑에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정답선으로 가야죠 그런데 쭉 봤는데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표시한 GKL이나 CS 인터내셔널은 둘 다 공교롭게 해서 27% 목표 주가 괴리율이 있더라 이런 얘기고 여기 롯데관광개발 88% 이렇게 목표 주가 괴리율이 나왔습니다마는 제 생각하고는 조금 시장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컨센서스 수치를 제가 항상 가져오는 건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따로 계산하는 뭐가 있는데 그걸 해보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거든요 저걸 안 고르고 GKL 인터내셔널 CNC 인터내셔널 오늘 두 정보를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도 surve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